뭐 안경도 잡고 또 유진이도 불러야 되고 바빠요 아침에 혼자. 번잡스럽죠. 좀 즉흥영주를 잘하잖아요. 즉흥성 있게 저도 뭐 이따가 뭐 즉흥적으로 무슨 생각나면 그걸 바로바로 실행에 옮겨야 밥 먹고 그거 해야지 했다가는 또 까먹고 막 그래요. 거의 닮아가요. 똑같아요. 두 분이. 와 나왔어? 오우 야 너 무슨 뭐 여기 좀. 너 아랍 왕자 같다 야. 아랍 왕자 같아? 어. 가끔가다 저렇게 웃겨요. 재밌어요. 이거 즐거움을 주는 거지. 어 이거 맛있게 만드네요. 특별한 스케줄이 없는 날. 유진은 동네 마실을 즐긴다. 가던 길을 멈추더니. 해이 하고 단골 가게의 직원과 안부 인사를 나눈다. 마실의 목적지는 편의점. 좋아하는 커피를 사러 온 것이다. 잘 있었어요? 잘 있었어요? 그럼요. 4,400원. 내일 혹시 오면 있어요 이거? 네. 오케이. 그럼 오늘. 4,000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저기 여기 제일 많이 오는 거 알죠? 알죠. 오케이. 아르라티라 안녕하십니까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. 네. 좋아하는 걸 손에 들었으니 발걸음도 가볍다. 커피 많이 샀네요. 네. 3개. 이거 주려고요? 어? 이거 주려고요? 혼자 다 먹으려고요? 커피를 빨리 마시고 싶어 곧장 집으로 간다. 상철 씨는 커피를 많이 마시는 유진이 걱정이다. 유진아 너 커피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먹어. 또 한꺼번에 다 마시잖아. 그러면 안 된다고. 습관이에요. 끝! 습관이에요.